안녕 내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헤일리 맥스필드를 대표합니다. 헤일리 맥스필드는 놀랍도록 다재다능하고 재능이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국 모델입니다. 헤일리 맥스필드 이 스타의 정식이름은 헤일리 머리 맥스필드이며 그녀는 뛰어난 미국 모델입니다. 헤일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모델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그녀가 모델 일을 직업으로 3기로 결정했을 때 곧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헤일리 머리 맥스필드는 더 소스모델 에이전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화끈하고 섹시한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독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올리팬즈 애플리케이션의 활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화끈하고 섹시한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독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올리팬즈 애플리케이션의 활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브랜드인 패션로버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맥스필드는 사머레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두 모델 모두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